단백질을 많이 먹을 경우 무슨 문제가 생길까? 단백질은 동물성 식품고기, 생선, 달걀, 유제품과 식물성, 식품콩, 견과류, 곡물에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.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건강 유지와 성장에 매우 중요하지만,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여러가지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신장 부담 단백질 섭취가 많아지면 신장이 단백질 대사로 인해 생성되는 질소 노폐물을 제거해야 함으로 부담이 증가합니다. 특히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. 탈수 증상 단백질 대사는 수분을 필요로 함으로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체내 수분 균형이 깨지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. 영양 불균형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다른 필수 영양 소탄수화물, 지방, 비타민, 미네랄 등의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. 이는 전반적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체중 증가 단백질의 과다 섭취는 칼로리 섭취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, 이는 체중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 특히 활동량이 적은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. 소화 문제 고단백 식단은 섬유소가 부족해질 수 있어 변비와 같은 소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심혈관 건강 문제 동물성 단백질을 주로 섭취할 경우 콜레스테롤의 섭취가 증가하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단백질도 필요하지만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더 유익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